안녕하세요 자석입니다 강아지 우니를 한번 뽑아볼 건데요 레전드 캐릭터 중에 마지막으로 공개된 오늘 나온 캐릭터죠 시간의 상점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한번 뽑아볼까요? 레전드라서 잘 안 나올 것 같지만 일반 티켓으로 하나씩 하나씩 뽑으시면 됩니다 고급 티켓은 절대 쓰지 마세요 넣어라! 나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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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100개 가까이 썼네요 여와라! 나와라! 나와라! 자 나가라 이게 레전드라서 핑크코튼때도 그렇고 쉽게 나오진 않는데 한번 또 나오면 또 잘 나오기도 하긴 하더라구요 근데 아 나올 때 된거 같은데 안나오네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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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력치는 아 여러분들 멀티부스터가 뭔지 아세요 이거 순간부스터 거든요 순간부스터 시간 한 0.4초 정도 늘어나는 거에요 구매하고 팬더배지 1년권까지 얻으러 가봅시다 자 캐릭터 도감을 눌러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